오늘은 마마 무대뿐만이 아니라 상도 받아봤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어제도 사실 되게 하루를 되게 멍한 상태로 이제 멍! 멍! 수미 형 멍! 너무 감사하다는 아 그 포도주 마시고 싶은 사람 있나요? 포도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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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빈? 김 빈? 네 좋아 나 이거 싫어하지 장빈이 형이 저 바닥이 안 들어요 바닥이 하시자 제 방석 뺄을 것 같아요 뭐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강근인지 하시면 돼요 우리 스키즈 스테이 많이 사랑하지 강근인지! 강 마시자 아 글쎄 이 방석을 뺄을 거야 강근인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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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여기 짜고 앉아 여러분 이거 주스 맛습니다 주스 맛좋네 주스 맛좋네 진짜 목마랐다 주스 맛좋네 주스 맛좋네 주스 맛좋네 어 현진 머리 문이 옆에 피존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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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바람 일으키기 푹쌌우 펄콤어 펄콤어 피지어로 아 그래 나 해 나 해 뭐야? 다만 있었어? 응 고생한테 너 관심 없는 거 아니야? 나 오늘 잘 받았어 아니 난 너무 고마워 지금 그래?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너무 고마워 나야 형 영국이가 한국말을 하면은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아 네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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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 이렇게 마마를 크게 준비를 해서 또 많이 긴장했고 긴장한 이유도 많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스테이 직접 앞에서 이렇게 무대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만큼 많이 떨렸고 또 빨리 스테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또 확실히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당연히 생겼고 또 그전은 언제 해석해?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 이미 끝났어 그 섭타이틀로 나와가지고 알았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거 같아요 뭐야? 너무 긴장하셨는데 알았어 고맙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오 캐슈 자 오케이 가십쇼 회장님 막내 형님! 아 내가 정말 죽였어 그래 형님 형님 막내기야 제 21살 연말이 이렇게 스테이 덕분에 나이 곱게까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22살도 아주 힘차게 형님 12살자고 형님 도안입니다 형님의 21살 연말이 형님의 21살 연말이 맛있어? 맛있어? 응? 형님의 27살 연말이 형님의 23살 엔딩 그 부분을 봤어요 시청자 형님의 23살 연말이 그리고 그거는 Buchi 이것은 대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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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코가 이거 할 수 있어 브라에이 치킨! 이렇게 응원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안녕 비서트 돌아와!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 안녕! 恭거 ※ 나 유일하게 먹는 grass 너무 앞다 안녕!